엄마, 아빠가 싸운 날엔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서 커터칼로 팔다리를 그어야만 진정이 됐어. 내가 자꾸 보는 무서운 장면들이 있거든? 그걸 그리기 시작한 거야. 그렇게 그리다 보니 무서운 걸 잊게 되더라? 너도 할 수 있어. 넌 진짜 진짜 무서운 게 뭐야? 순진한 눈을 하고 이런 걸 숨기고 있었구나? 넌. 넌. 감사합니다.